한국국토정보공사 한국국토정보공사 안녕하세요 배우 강학철입니다 오늘 정말 대한민국 최고의 돼지갈비 집에 와 있습니다 여러분들 오랜만에 돼지갈비 마음껏 즐겨 드시고 코로나 살 때 슬기롭게 극복합시다 자 바로 시작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안녕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기가 막힙니다. 말이 안 나옵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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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